안녕하세요 스타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이 케자가 굉장히 고객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뒷리본을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뒷리본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패치도 조금 더 화려하게 이렇게 반짝이가 들어간 긴 문양으로 붙여드렸고요. 뒤쪽은 이렇게 검사가 살짝 들어간 오묘한 컬러 보랏빛이 살짝 나는 오묘한 금빛으로 리본을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뒷모습 확인하시고요. 찍찍이로 해드리니까 사이즈가 정확하게 맞추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끈으로 묶어서 리본으로 묶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게 사이즈 맞추기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라디이션 케자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